돼지 내장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용 전순위 1460년 저간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치산후유 불화 폐민방통 저간일구 소미일합 여상법작주 공심식지 번역문 산후에 젖이 나오지 않아 폐색되고 답답하며 방해되어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돼지간 한개와 좁쌀 한옥을 고통유리하는 방법과 같이 죽을 만들어납니다. 국목에 먹는다 조리법 1. 돼지간 한개와 좁쌀 한옥으로 죽을 만든다 입니다.